마리 이름 뭐야? 홍마리 몇살? 몇살이야? 여섯살 한국 나이로 일곱살이야 그치? 아니다 여덟살인가? 여덟살 그러면 마리는 마리는 무슨 색깔이 좋아? 보라색 응? 보라색 보라색? 그러면 할아버지 이름은 뭐야? 홍요선 알지 학교 이름 뭐야? 지금 학교 가는데 어디야? 아 BXX10 BXX10? 응 거기 말고 지금 엄마 학교 가잖아 할밀턴파크 죄송해요 해밀턴파크 마리가 있는 반 클래스 이름은 뭐야? 어쩐 해밀턴파크 해밀턴파크 죄송해요 스카이밤 스카이밤이야? 스카이밤이야? 선생님 이름은 뭐야? 어 미스쿨 베스트라상 미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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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는 피아노 치는거 좋아해? 피아노로 무슨 노래 칠 수 있어?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리고 아리 아리 나중에 크면 뭐 되고싶어? 응 선생님 선생님 되고싶어? 왜 선생님 되고싶어? 엄마 선생님 엄마도 엄마 선생님 하니까 마리도 선생님 하고싶어? 응 안녕 마리 나중에 가수하고싶다 그랬잖아 티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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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더 좋아? 아니 티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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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고싶어 응 알았어 안녕 알았어 안녕 사랑해요 안녕 사랑해 안녕 사랑해